3월 학평 대비 4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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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평 대비 5월 학평 대비 아니니?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명쾌하게.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문제 뒤에 이쁘게 탁 또 필기까지 이런 자료도 다 제공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같이 여기다가 필기하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거고 알겠어? 어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듯이 말 길게 해서 뭐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그래도 수학에 요즘에 조금 슬럼프가 오고 힘들었을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정말 이것만은 좀 하고 가자 적종 5라고 해서 아주 짧게 3강짜리 강의거든 5개 주제를 여러분한테 싹 주입시켜 줄 테니까 지금 요거 캐스트 끝나자마자 샘페이지 바로 들어가셔서 바로 강의 신청한 다음에 출력해서 바로 강의 들어주면 너무 좋겠다. 알겠습니까? 제가 여러분 성적 반드시 올려드릴 테니까. 오케이? 선생님의 슬로건이야. 내 안에 숨겨진 수학 뽀텐이 터진다. 알았어? 여러분 안에 수학에 대한 그 가능성들 그거 끄집어다가 뻥 터뜨리는 거. 이거 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. 알았어? 그러니까 샘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반드시 성적 오를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요 3만 학평 대비 이것만은 하고 가자. 적종 5 가서 바로 좀 들어 주세요. 알겠죠?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강의들. 특히 수학 잘 못하고 자신 없는 학생들. 점수 올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오래 다할 테니까 샘 믿고 열심히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네. 여기까지 할게요. 강의 바로 들으세요. 오케이?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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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